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고요 여러분 저를 기억나십니까? 저는 샬롬의 목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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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리 인사하실 때 아침 일치 오늘날 수고 많으셨는데요 눈과 눈을 맞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안 귀여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저보다 더 귀엽고 깜찍하게 하셔야 돼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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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륨동 목사님이 제일 귀엽고 깜찍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한 시간 한 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 앞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나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모두가 순종하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고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장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짧게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아주 매우 매우 총애했던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장세기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강력게 형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강력게 형사가 되면 잘할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성의 없는 대답 감사해요 부모님의 몰래 저는 경찰 행정학과 시험을 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 꿨던 꿈이 바로 경찰이었는데 그 꿈을 생각해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개꿈 전문용어로 개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게 바로 내적인 소명이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10명, 100명의 100명은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 다음 세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소명입니다 100명의 100명은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늘 창세기 37장 17세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그 꿈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빈 곳이었고 물이 없었더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요셉은 보디바레 아내의 성적인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매일 날마다 동침하더니 동침한 일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day after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보디바레 아내가 요셉을 매일매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남자로서 거기에 빠질 수도 있었을 듯 한데 그때도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살았고 내가 만약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악을 어떻게 내가 낱낱이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요셉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함께 하셨고 요셉을 기다리셨고 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그는 110세의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고 성경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요셉에 대해서 모든 면을 다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짧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을 한번 묵상해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39장 전체를 보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아무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 4번이나 함께 했던 인물은 요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39장 3절로 보니까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볼 때에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쟁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고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 안 해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근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놀라지 마세요 거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 아멘 좀 하소 제가 오늘 왜 노래로 하냐면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요절을 다 노래로 만듭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다 노래로 만들면서 한국교회의 음원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여 사랑하는 가족 모든 여러분들 온가정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학원과 유치원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울산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이 지역의 추구가고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39장에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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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까지 끝날까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기고 있는 LJU 리더지저스 유니온 여러분 교회가 매달마다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다른 시간에 인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좋은 단위 목사님과 당해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8년이 되었는데 단체가요 저희 단체 곡 가운데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음원값이 한 14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곡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송세라 사모님이 만드셨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작사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저희 단체 뮤직 디렉트로 삼기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곡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여기서 중요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집에 가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클릭 한번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소리를 높여주시면 1원씩 올라갑니다 제가 내년에 후년에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달에 16만원 나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란 단어가 여덟 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란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셉이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는 창세기 37장 50장까지 보면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일 줄 믿습니다 요셉이 주어가 아니라 주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휘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 24평, 32평, 48평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이 더 늘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선택해도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구원의 모든 관점 속에 그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특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형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바레 아내의 성적인 유혹에 데이 애프터 데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했으면서 감옥에 가면서도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요셉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살아갔던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해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분들은 소화되었던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해미야 1장에 보면 기슬루월부터 2장 일제를 보면 니사놀까지 6개월 이상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해미야 요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성벽을 제거하며 살아갔던 느해미야 아브라함 보십시오 장세기 22장을 보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멱살 잡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도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형통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년에 와서 제가 짧게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아이가 참 많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늘 날아간지 벌써 5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숙소에서 여기 이동을 하면서 교회 앞에서 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인 것 같아요 아이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이의 뒷모습이 5학년 정도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5학년입니다 오늘도 보고 싶은 하나님의 딸 하엘이 저는 성격상 하루에도 하엘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에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아이의 변명은 CSD5R6 나는 낭성섬유종 시간과 돈싸움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1년에 1억 이상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드는 7년 동안 7억 이상이 드는 병원비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6년 정도 되었을 때 폐가 나왔고 폐이식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7살 여기까지 말씀하셨고 2009년 1월 6일 하나님이 날아가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엘이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구보다 어린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하엘이 가정에 아이가 아프냐고 그렇게 목사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가고 밤낮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딸에게 이런 아픔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속상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환자실 2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것 또한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고 이것 또한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뒤에서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7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성경 목록이 바로 욕기서였습니다 우수 땅의 욕이라는 사람 욕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녀까지 잃었어요 재산까지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욕기서 1장 21째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신 자도 요호하시고 취하신 자도 요호하시오 나는 알몸으로부터 나와 싸운 즈 알몸으로 돌아가는 나는 낙은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비비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제목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내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묶였던 담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입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염려라는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염려라는 병은 국어사전으로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쓰거나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국어사전을 말씀하고 그럼 성경은 염려가 무엇일까요 헬라우로 분열하다 찢다라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하나가 염려되고 또 하나가 염려되면 분열되고 찢어지고 계속해서 염려가 되는 것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했는데도 예수님께 제작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제작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는 누구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제 교수님한테 설교를 듣는데 염려는 누구 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딱 펴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걸 못 읽어봤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 634장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일 내일 염려해라 너희 자녀들 다 주님께 맡겨라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새벽 기도해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에 새벽에 감사하며 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로 연결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이 아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고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고 보딜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찬양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어른들이 잘 모르는 찬양이죠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하나 더 준비해 놨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고개 깨딱 하시는 분은 40대 중반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고난이 있고 똑같이 염려가 있고 똑같이 불안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묶였던 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의 관점에서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요셉의 삶을 보면 드라마틱한 인생 널마다 힘들고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는 요셉에 비하면 저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골로세서 말씀처럼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화를 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멱살을 잡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스 5장 16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갔던 요셉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할 때 승리합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꼭 시선 고정합시다 하나님께 꼭 시선 고정합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울산 대형교회 온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시선 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요셉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시선을 고정하셨고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있어서 요셉을 선택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선 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시선 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고 느예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시선 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느예미야에게 먼저 하셨어 우리 다음 세대들 누가 보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바로 삿개오가 등장합니다 삿개오란 사람은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작년에 와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었습니다 누가 보고 18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맹인을 고치시고 여리고란 동네를 지나가셨잖아요 왜 하필이면 여리고란 동네를 지나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삿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가 나무 앞에 삿개오를 왜 삿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여리고란 동네를 안 들어가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삿개오를 먼저 만나고 싶어서 여리고란 동네를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삿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무엇입니까? 돌무화가 나무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면 돌무화가 나무가 얼마나 빨리빨리 올라갔었겠어요 죄인들만 올라갔던 나무가 돌무화가 나무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습니다 저는 지옥가입니다 저는 멸망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나무가 있었고 종료 나무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들만 올라갔던 나무가 돌무화가 나무였어요 저는 지옥가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삿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화여야겠다는 순간에 누가 보고 19장 6절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놓느냐? 급히 내려와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냐?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삿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명랑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삿개오를 찾아주셨다 다 같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먼저 삿개오에게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강병원 목사 중학교 1학기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합동축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숫자를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서울 대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길자 성자 제 원로 목사님이 제 고무부신데 고무부부터 저까지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누구보다도 11조도 잘했고 누구보다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며 지옥 간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만큼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6학년 중학교 1학년 7월 25일까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종교생활을 했어요 매년 매월 매주마다 133번 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유명한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엄마랑 1시간 20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버스를 1시간 20분 타고 내려서 올라가는데 그때도 제가 덩치가 컸었고 그때도 아이니까 올라가는데 한 시야씩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송아 163장 피라 찬양하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 고견들고 이래야지 구원받는다고 배웠어요 그분이 바로 서대구제일교회 과경회의 간사님 저희 어머니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 이 찬양을 매주했어요 진짜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7월 26일 위트니스 투 더 월드라는 일어나라 십자가 군병들아 대구에서 하는 선교단체인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선교단체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고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이 강대상에서 그곳 장소 강대상에서 울었던 제 자신을 한 번 발견해보게 됩니다 목사 한 수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14년이 되는 오늘 그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설교는 잘 못하지만 가라고 해서 여기 왔고 캐리그마 선포하라고 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시선 고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시선 고정했지만 아니요 오늘 요한에서 4장 19절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크게 아멘 안 하시면 비정상이에요 새벽기도지만 우리가 아침에 제가 울산 대응 교회 알아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 아멘 크게 하는 교회 알거든요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쪽이 제일 커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시선 고정했다는 것은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원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특색 끝나고 밥 한번 사세요 따라하세요 밥 한번 사세요 그 다음 제가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돈은 네가 내라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 고정해 주셨어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오늘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선 고정해 주셨냐 에베소서 1장 4제를 보니까 고창세전에 그리스도원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에베소서 1장 5제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잠자는 친구가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노래를 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지금 잠자는 두 친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분실도 제가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은 노래로 성경 교재를 가르치면 더 다이나믹하고 또 주의 집중 있게 배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오늘 우리를 찜해 주셨다 다 같이 믿으십니까? 제가 윤용동 목사님을 이름하니까 윤용동 목사님 제가 찜해 하셨다 그러면 아멘합니다 윤용동 목사님 찜하셨다 채 목사님 윤 목사님 찜찜하셨다 이럴 때 아멘아멘 찜찜 찜찜찜 박자 감각이 별로 없어요 울산 대형교육에 기도와 말씀 충만한 교회인데 박자 감각이 없는 교회예요 좋은 단위 목사님은 박자 감각이 좋으신데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찜찜찜찜 자 위에도 갑니다 찜찌리찜찜찜찜 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찜찜찜찜찜찜찜찜 한번 오세요 지금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른들이 웃으니까 같이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이사야 43장 1절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울산 대형교육이니까 울산 대형교육이니까 제가 좀 귀엽고 깜찍하게 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 이사야 42장을 보면 야고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데 당장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오늘 여기 서있는 강규봉 목사 넥타이 메고 정장 메고 정말로 화려하게 설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죽이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 특세를 위해서 어제 일찍 자고 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축복해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특세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예배당에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되고 모두는 지옥에 모두는 우리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냐 하시고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장세전에 너를 예정했다 너희 가정을 장세전에 예정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에 특세를 갖습니다 제목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한 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몇 명에게 첫 번째 저희 아이 네 살짜리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하음이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야 그러니까 네 살짜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는 띠끄리 띠끄리 띠주 웃는 분들은 30대 안 웃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요 시크릿 시크릿 주주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신 분 계시죠 6살짜리 하온이 첫째 딸에게 물어봤어요 하온이는 최고의 선물이 뭐야 물어보니까 6살짜리가 순간적으로 6살이 아빠를 싫어하고 엄마를 좋아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왜냐하면 엄마가 좋다고 하면 엄마는 조스바를 사주고 아빠는 베스킨라벤스 아몬드 봉봉을 사주고 저는 약속을 칼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 베스킨라스 아몬드 봉봉을 사줬습니다 근데 베스킨라벤스를 먹고 난 후에 하온이가 첫째 딸이 숟가락을 던지면서 갑자기 엄마에게 뛰어갑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람 믿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아내랑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당신 안 믿는다고 결혼한 지 18년 됐는데 아내도 저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믿으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멘토 되신 윤대인의 목사님 계시거든요 동소유교 단위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믿으시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로아라는 6살짜리에게 물어봤습니다 포크레인 저는 야구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째 27명의 선수들이 있고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코치 2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3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3시간 동안 야구를 하고 난 뒤에 또 대회도 나가고 매주마다 부흥회를 매주 20부씩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친구들이 사는 동네의 교회 교육자랑 연결시켜서 교회를 등록시키는 역할들을 저희 LG 사역에서 감당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1학년에 또 중1까지 있거든요 27명의 선수들이 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게임기, 휴대폰, 게임기, 머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한 분 한 분씩 다 있을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최고의 선물이 7년 만에 3번의 유상 끝에 나왔던 하혜리 천국에 있는 하혜리가 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흘러 하혜리는 저의 아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이였고 저의 소유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중환자실 앞에서 빌리포스 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최고의 선물은 내가 살고 있는 24평, 32평 아파트가 아니라 2025년 신차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고 내가 스킬이 연약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구원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특별히 온 가족의 다음 세대들이 한 명도 낳고자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6학년 때 죽었다 살았습니다 실제로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실제로 경남 거창에서 죽었는데 제가 금류에 휘말려 죽었는데 건졌어요 큰 나뭇가지에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구로 이송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제가 숨을 쉬게 되었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니라 이미 내가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다 아담의 원죄로 인할 그 죄가 전가되었고 우리 모두는 죽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아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원래 나쁜 놈이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죄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빌리포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리포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을 입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죽지 않고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건 뭘까요? 오늘 아침에 제목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선고정 너희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고정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시선고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고정 이 주제가 이 제목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요셉이 하나님께 시선고정보다도 하나님의 시선고정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청년들은 한 번 실례합니다만 손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청년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결혼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두신 분은 오늘 결혼할 줄 믿습니다 꼭 결혼하시고 아이들도 하나님 많이 주시면 아이들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이를 놓으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아프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39도 40도 되면 엄마들 잠 못 잡니다 아이고 우리 병호야 아이고 우리 하훈아 울어요 이틀, 삼일 아이가 아파도 엄마들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죽기까지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매일 분초, 매일 생각해야 되거든요 마가공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기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가 보고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보고 19장 10절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자고 있는 다음 세대들 혹시 있으면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네 가지가 죽음, 부활, 승천 사도인전 1장 마지막 요한계시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저희 집에는 두 딸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2년이 됐어요 큐티 한지가 아침 지금 에르미아스를 묵상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가면 갔다 와서 큐티를 매일 하거든요 네 살짜리, 여섯 살짜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큐티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1분에서 5분 큐티를 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큐티가 끝나고 내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확신하면 네 살, 여섯 살짜리가 똑같이 예뚜님께서 나이제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을 위로 뿅 올라가시고 뿅 다시 오실 것을 하음이가 믿습니다 밥주 떼요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왜? 구원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월라수목금토가 저는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일에는 대그룹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집에서 교사로서 한 주간 아이들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 거 저는 1년에 만오천명의 아이들을 만나요 학년기 중부등부 만명 청년부 만명 1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경상도말로 슬르륵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형교회도 탁월하게 자라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학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믿음을 심겨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 너 예수 믿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엄마 아빠가 나중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요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살아갔을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선 고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하나님의 시선 고정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 기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모든 온 성도들 또 가정 또 교회에도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가정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힘든 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게 참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형통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시선 고정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그 구원의 감격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추유 한번 다 같이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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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